지난 2014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평생학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마을 발전과 교육을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서강동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예찬길 마을학교를 개강합니다. 예술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길인 예찬길은 단순 골목주택가였지만 지금은 예술가의 거리입니다. 마포구 서강로 11길과 13길, 이곳에는 연습실과 작업실 등 다양한 공방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마을학교를 운영해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지난 2분기 운영에 이어 다가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돼 3분기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더욱 다양한 강좌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3분기 예찬길 마을학교는 5개 강좌로 운영되며 통기타와 우쿨렐레 등 다채로운 강좌가 준비 중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강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강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활동가와 지역주민의 나눔과 소통의 장이 될 예찬길 마을학교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